여자니까 지키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쪽 선도들 와서 다 끝에 배우고 앞내 입은 좀 서시라고 차단팀도 이렇게 좀 시간을 하고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검사입니다. 그래서 하와이도 검찰총에서 검사고 추지사를 준비하고 또 추지사를 하고 추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차단 딸은 회계사인데 다 좀 더 미스코리아 쪽이 가라지지 않습니까? 그 검사하고 회계사 그 이력들이 또 왔는데 얼마나 영혼을 못 살 때 실파로 끝내주는지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그렇게 보시면 할 겁니다. 그렇게 좀 도움이 될까 하고 그 얘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스텝트 깔아 놓고 조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영위원장 그쪽이 하와이 진영위원장 할 사람이랑 뭐 예배위원장 공사위원장 이런 할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섭외 바람이 열심히 섭외하겠다고 그래서 그쪽 팀만 해서 그쪽 선도들하고 해서 한 도록 신경 좀 참석시켜보려고 그러고 있네요. 그럼 우리 팀하고 그쪽 팀하고 여러 개척 하면 바닥인구가 좀 가려지게 됩니다.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 약합니다. 저는 원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냥 옆에 갔다가 또 부러질까봐 살짝 피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기도여성 신뢰법에 제가 섬기는 단체가 조직 발표까지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위 기도원에서 대성전의 승자 성회를 하와이 울태에 뉴욕에서 6개 교회 순위와 6월 달에는 30개 교회의 연합 성회를 자리하고 오셨습니다. 아마 그때 어쩌면 우리 이 목사님이 좋다는 기도 여성 신고라고 해가지고 뉴욕 쪽에 사도 시키고 여러 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내가 3단 부분 지구를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하겠다는 뜻으로 전화하면 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내 나라에 갑자기 큰 일을 안 하시는데 안을 하신 본없는 목사님과 백세를 잘 하시고 세계를 부대로 삼아서 하시는 사회마다 주의에 함께 하시니 형통하길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세계기동여성신문사 그리고 보험경세계성교회 하시는 일에 주의 성경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생각한 것보다도 기억한 것보다도 침감절 넘치는 주의 후원이 있기를 주의원으로 주옵니다.